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. 이번에 보실방은 대구 북구 상격동 경북대학교 수영장문 맞은편에 있는 원룸이구요 150에 23으로 나와있는 굉장히 저렴한 고시원형 원룸입니다. 자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편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크게 자리잡고 있구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오른 공간 펼쳐지는데 오른쪽부터 침대 에어컨 채껄상 채꽂이 그리고 작은 냉장고와 왼쪽편에는 싱크대 세탁기 전기레인지 이렇게 다 자리잡고 있습니다. 창 여기는 이제 1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막혀있는데 여기 2,3층에도 빈방이 있다고 하구요 같은 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. 채껄상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옷장이 있구요 여기에 문을 열면은 자 여기는 베란다가 아니고 화장실 되겠습니다. 원래는 베란다였던 곳을 수리해서 화장실로 만든 곳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의 화장실입니다. 이렇게 작은 공간이어도 있을거는 다 있는 고시원형 그런 저렴한 원룸 되겠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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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